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고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질문을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광학의 한 분야면서 여러 인접 학문 분야랑 다양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광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학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시세계나 극한세계 속에 어떤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광학 하면 이게 나눌 분자 빛광자죠 그래서 빛을 나누는 학문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여기 빛을 내는 광원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빛을 분해할 수 있는 분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나 진동수별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해를 해서 각각의 파장 내지는 각각의 색깔별로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물리적인 원인들을 추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여드리는 게 하나의 예인데요 이것은 가시광선 대역에서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OLED라고 하는 조명의 스펙트럼을 직접 측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시면 빨간색 쪽의 비중이 제일 높고요 노란색이랑 그리고 녹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중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내는 빛 같은 경우에는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전구 색깔 비슷한 색깔이 나오겠죠 오늘은 역시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사람의 시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검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빛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빛의 산란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산란광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분광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눈의 단면도입니다 수평으로 자른 눈의 단면도가 되겠고요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깥쪽의 각막과 안쪽의 수정체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각막과 수정체에 의한 굴절로 인해서 밖에 있는 물체의 상이 뒤에 있는 막막에 맺히게 됩니다 막막은 일종의 필름 같은 거죠 그래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세포들이 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세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한밤중에 엄청나게 희미한 빛을 느끼는 막대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이것은 계략돌을 그렸는데 막대기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런 조건 즉 한낮에 빛의 밝기와 색상을 느끼게 해주는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막막에 쭉 분포를 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얘네들의 분포가 막막상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물체의 상이 황반이라는 곳에 맺힙니다 여기에 맺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방금 말씀드린 막대세포와 원추세포의 시세포의 밀도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게 되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에 몇 개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막대세포는 황반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황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원시시대 때 어두운 조건에서 맹수들이 측면에서 습격을 할 때 그 움직임을 빨리 간파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온 게 아닌가 진화되어 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낱 같은 경우에는 원추세포가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추세포는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해 있습니다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해 있고 측면으로 갈수록 원추세포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역시 한낮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작물을 볼 때 저게 나를 잡아먹는 맹수인지 내가 이제 노래해야 되는 먹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상이 맺는 황반 쪽에 원추세포의 밀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모아진 시각 정보들은 시세포를 따라서 쭉 연결이 되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실험을 같이 해보겠지만 맹점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한낮에는 원추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얘는 밝기뿐만 아니라 색상까지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추세포가 한 종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추세포에는 세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 주로 빨간색을 느끼는 L세포가 있고요 녹색을 느끼는 M세포 그리고 파란색 쪽을 느끼는 S라고 하는 세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본다고 하면 일단 조명의 스펙트럼이 있겠고요 이 스펙트럼이 물체의 반사 스펙트럼에 의해서 변조가 돼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물체의 반사 스펙트럼을 보시면 주로 파란색을 반사시키니까 파란색 공이나 파란색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광원의 스펙트럼이 물체의 반사 스펙트럼에 의해서 변조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온 스펙트럼이 이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망막에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스펙트럼을 분해를 해서 빨간색의 비중, 녹색의 비중, 빨간색의 비중을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란색 물체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스펙트럼이 들어왔는데 스펙트럼이 S세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M세포, 즉 녹색을 느끼는 세포와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만 자극해서 얘네 둘이 활성화되면 그거는 무슨 색일까요? 녹색과 빨간색을 느끼는 세포를 동시에 자극을 한다 그럼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한낮에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의 상이 황반에 맺히고 황반에는 원추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를 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글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가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가라는 글자와 주변에 있는 작은 글자들이 시세포가 잔뜩 모여있는 황반에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글자들을 아주 잘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빨간색 전매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이쪽 부분이 황반에 맺히고요 다른 글자들은 원추세포가 띄엄띄엄 있는 쪽에 맺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 있는 글자들을 읽으려고 하면 작은 글자는 읽히지 않는 거죠 읽히지 않겠죠? 혹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이쪽 글자들이 제대로 읽힌다 하는 분이 있으면 안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는 글자를 따라 읽잖아요 그 이유는 글자를 따라서 읽으면서 해당되는 글자들을 황반 쪽에 맺히게 해서 글자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맹점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거리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요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이쪽의 십자를 보시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린 상태에서 여기를 주시하시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맹점에 정확히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손을 저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 강의 파일을 pdf로 드릴 때인데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요령은 이쪽을 바라보시듯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의 점이 왼쪽 눈에 맹점에 맺히는데 맹점에는 시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맹점에 맺히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신기한 점은 아래쪽에 있는 걸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얘를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얘를 주시하시게 되면 이쪽에 끊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면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뇌가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면서 실제로는 이어져 있지 않은데 이어져 있는 약간의 허상 같은 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가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쪽을 오른쪽 눈을 가리고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맹점에 맺히면서 얘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자이크가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뇌가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를 메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장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담당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실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한 점을 보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가운데 점을 보시게 되면 점은 황반에 맺히고 네 개의 칼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쪽에 맺힙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맺혀있는 부분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느끼는 LMS 세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빨간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빨간색을 느끼는 L세포만 열심히 일을 하고 M과 S는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화면을 갑자기 흰색으로 바꾸게 되면 빨간색이 지각되던 지역에 L세포는 너무나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게 되고요 M과 S가 열심히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는 빨간색이 약간 부족한 청록색 색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어떤가요? 색깔들이 보이셨나요? 방금? 네 그래서 사실상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복을 청록색으로 입는 이유가 바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를 계속 보기 때문에요 피를 보게 되면 그 상태에서 흰색 가운을 딱 봤을 때는 그게 순간적으로 청록색으로 보이면서 실수를 할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보색이 순간적으로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술복 자체를 청록색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건 조금 더 신기한 건데 같은 원리입니다 이 점을 보세요 점을 보시고 보시게 되면 주변의 색깔들이 이제 황반에 여러 군데에 맺히게 되는데 저게 흰색으로 넘어가면서 흑백 사진으로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칼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아주 순간적이지만요 칼라가 느껴지셨나요 네 느껴지셨죠 나중에 이제 저기 인터넷 여기 들어가면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뭔가를 볼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되는 물체를 과장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색깔은 완벽히 똑같은 색깔인데 저게 그림자 속에 있는 게 훨씬 밝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네 개의 회색 톤은 사실은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고 똑같고 똑같은데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어두운 쪽은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거고요 밝은 쪽은 조금 더 밝게 일종의 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도 차이를 약간 과장해서 보려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들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각은 스펙트럼을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린 분광학은 스펙트럼을 보는 건데 사람의 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과 M과 S 세포가 어느 정도로 자극을 받는가 라는 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스펙트럼을 가진 빛이 눈에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빛은 L을 자극하고 M을 자극하고 S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빛은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스펙트럼을 집어넣더라도 얘 역시 L과 M을 자극하고 S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두 개의 빛을 넣어준다 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스펙트럼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M을 자극을 하고 이쪽 빛은 L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빛이 섞이게 되면 역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은 스펙트럼을 보는 게 아니라 LMS가 자극되는 정도와 상대적인 비를 가지고 색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조건등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펙트럼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동일한 색깔로 느껴지는 현상을 조건등색 내지는 메타모리즘 이라고 부릅니다 고등생명체일수록 눈이 훨씬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대역에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게 일종의 세우인데요 갯가제라고 부르던가 하는 세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자외선에서 적외선 때까지 느낄 수 있는 12개에서 16개의 시각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편광까지 분해해서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 갯가제에 바닷속에서의 생존을 훨씬 유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생명체일수록 눈이 훨씬 발전해 있을 거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시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잠깐 질문 좀 받을까요 예 혹시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약간 독립적이고 나머지 세 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만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엘세포하고 엘세포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활성화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진 파장이 완전히 다른 두 빛을 비춰서 노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파장이 다른 두 빛을 같이 비추면 어차피 스펙트럼이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래 거랑 똑같은 노란색 빛하고 같은 스펙트럼 뭐랄까 같은 파장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뉴튼의 얘기를 건너뛰고 그냥 왔는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과정이거든요 뉴튼도 얘기를 했지만 빛에는 색이 없고 감각을 움직여서 색으로 보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리면 이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을 가진 즉 600나노 정도에서 출발해서 한 530나노에서 끝나는 가우시안 형태의 스펙트럼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이 들어오면 L세포랑 M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노란색으로 느낀다는 거고요 다음 스펙트럼을 보시면 얘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520나노미터의 피크를 가지는 이쪽의 빛과 630나노미터의 피크를 가지는 빛 두 개가 섞이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동시에 들어오면 L과 M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이 L과 M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펙트럼은 완벽히 다르더라도 LMS가 자극받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면 계속 일단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빛의 산란입니다 빛이 물질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산란되는가 산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아름답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하늘인데 구름이 있지만요 왜 어떤 지역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쪽은 노르스름한 혹은 붉은색으로 한 색깔로 보이고 구름도 평상시에는 흰색인데 왜 이때는 붉은색으로 보이는가 이런 의문들이 들 텐데 여기에는 물질과 빛이 만나서 물질이 빛을 산란시키는 어떤 미시적인 원인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물질이 있고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죠 햇빛이 들어가면 빛에는 진동하는 두 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이 있고 진동하는 자기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자의 전자 구름을 흔드는 것은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들어가게 되면 원자 위치에서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죠 1초에 10에 15승번 정도 진동합니다 10에 15승번 진동을 하게 되면 전자 구름이 거기에 맞춰서 흔들립니다 전자 구름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이너스의 전하가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의 가속 운동이고 따라서 2차파를 내놓습니다 그 2차파가 우리로서는 산란광으로서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우리가 빛을 넣어주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 산란광을 만드는데 이 산란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깔이 변하지 않는 산란인데 이건 탄성산란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녹색을 넣었더니 녹색빛이 산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류는 녹색을 넣었는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색깔이 변하는 산란입니다 이 산란은 우리가 비탕성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색깔이 변하지 않는 탄성산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가면 원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한림대학교 운동장에서 제가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날에 하늘을 찍은 것인데 하늘을 보게 되면 일단 맑은 하늘은 파랗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평선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흰색으로 바뀌는 듯이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시게 되면 수직 위에 하늘은 제일 어둡고요 그 다음에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하늘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늘이 편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편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파동을 구성하는 진동하는 전기장과 진동하는 자기장 성분 중에서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의 진동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전기장이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다가가는 경우에는 수직 선형 편광이었고요 그 다음 수평으로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경우에는 수평 선형 편광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하늘에다가 수직 편광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걸 통과시키는 편광자와 수평 성분을 통과시키는 편광자를 이렇게 겹시워서 대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수평 성분보다는 수직 성분이 월등히 박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빛은 하늘에서 오는 파란색 빛은 편광되어 있다는 거죠 편광 성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햇빛이 지나갈 때 햇빛에 반응하는 공기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달나라를 가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여기를 방문했던 우주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낮입니다 한낮인데 햇빛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고 하고요 햇빛이 지나가는데 하늘은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완벽히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즉 지구에서는 하늘이 파랗고 달에서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존재가 하늘을 파란색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이게 나쁜 쪽이었죠 나쁜 쪽 우주선이 전투선이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데 이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왜냐 이쪽으로 레이저 빔을 쏘는데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이 가운데서 뭔가 레이저 빔을 산란시켜서 우리 쪽으로 빛을 꺾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 공간에는 먼지도 없고 공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이 이쪽으로 레이저 빔을 쏘게 되면 우리 쪽으로는 빛이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빛이 안 보이는 거죠 파란 하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설명은 19세기 레일레이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에 의해서 제의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전자기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산란광의 세기를 분석을 했는데 일단 입자의 사이즈를 굉장히 작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입자의 직경이 빛의 파장의 10% 미만일 경우 1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40나노 50나노 미만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입자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산란광의 세기는 다른 것보다도 빛의 파장의 사승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빛의 사승에 반비례한다 빛의 파장의 사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짧을수록 분모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산란 강도를 그려보게 되면 빨간색 쪽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산란이 별로 안되고요 반면에 파란색 쪽이나 보라색은 이쪽에 비하면 월등히 많이 산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투명한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자외선 대역에 강한 공명 흡수대역을 가지고 있다 즉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겁니다 흡수대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레저런스 현상이 있다고 하면 빛의 반응에서 전자구름이 흔들리는 것도 이쪽이 훨씬 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명 대역에서 멀리 있는 빨간색에 대해서는 전자구름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레저런스 쪽으로 다가갈수록 전자구름의 반응이 더 격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 쪽에 산란광의 세기가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파란 하늘이 자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이 지구의 대기를 찍은 것입니다 만약에 햇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레일레이 산란의 이론에 따르면 빨간색은 산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그냥 쭉 통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산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면으로 빛을 바라봤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성분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월등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현상은 왜 석양 무렵에 보는 태양빛이 붉은색인가도 자동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석양을 본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이 경우는 태양은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태양이 지나갈 때 공기층에 의해서 사방으로 산란되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석양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태양을 직접 보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직접 들어오면서 거치는 이쪽의 공기층의 두께가 수직방향 두께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두터운 층을 지나오는 건데 지나오는 과정에서 산란이 잘 되는 파란색 보라색은 주로 다른 쪽으로 달아나고 산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석양 무렵에 두꺼운 대기층을 거치는 빛은 붉은색 계열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 하늘 붉은 노을은 같은 미시적인 원인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공기분자들의 레일레이 산란 현상에 의해서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계기월식 때입니다 계기월식 며칠 전에도 계기월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1월 말에 거의 대부분의 북방구 지역에서 계기월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계기월식은 지구의 그림자 뒤로 달이 숨는 거죠 일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계기월식 때는 달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색깔의 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붉은 붉은스러운 그런 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좀 사진이 별로 지기 싫어하지가 않고요 당시 나사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냈을 때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왜 달은 지구의 그림자 뒤에 숨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보일 때 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일까 라는 부분도 레일레이산란으로 설명이 됩니다 태양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구의 대기층은 위쪽은 희박하니까 굴절율이 작고요 아래쪽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굴절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빛은 항상 굴절율이 작은 쪽에서 굴절율이 큰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꺾이면서 달을 향하는 빛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달의 표면에 반사가 되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때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산란이 잘 되는 파란색들은 달아나버리고 주로 빨간색, 노란색이 살아남아서 달의 표면을 향하기 때문에 달에서 반사되는 빛은 주로 불륜색 계열의 빛만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란 하늘의 평광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실험을 해본 건데 평광자를 파란 하늘에 대고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더 돌리면 더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쪽에는 실험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해본 건데요 즉 파란 하늘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들어오는 광자들은 이쪽 방향으로 평광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이쪽 방향으로 평광된 성분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빛이 원자에 들어가서 전자구름을 진동시켰을 때 어떤 성격의 빛을 보내는가라는 것입니다 2차파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들어가서 전자구름을 이렇게 진동하게 되면 북극 남극 방향으로는 빛이 생성이 되지 않고요 사이드 쪽으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을 가진 빛이 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태양이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빛은 횡파이기 때문에 횡파이기 때문에 전기장 성분은 이렇게 오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수평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은 평광이 되지 않은 빛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성분이 들어가면 원자를 이렇게 진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렇게 진동시키면 사방으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평광을 가진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눈에는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을 가진 빛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수평으로 눕혀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원자를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는 건데 흔들리는 방향으로는 빛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을 결합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은 주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성분의 빛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산란을 시키는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였는데 10분의 1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혹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는 이 현상을 분석했던 미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미산란의 특징은 전방산란이 일단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가 있으면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입자가 특히 커지게 되면 빛이 진행해 오던 방향적으로 빛을 많이 이렇게 퍼뜨립니다 반면에 입자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전방으로 퍼지는 산란과 후방으로 퍼지는 산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산란의 특징은 전방적으로 빛을 많이 보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특징은 파장 의존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레일레이 산란은 파란색을 주로 많이 산란시키고 퍼뜨리고 빨간색은 거의 퍼뜨리지 않는 데 반해서 미산란 같은 경우에는 빨지노초파남보를 거의 고르게 퍼뜨립니다 고르게 퍼뜨린다는 것은 빛을 고르게 색깔을 고르게 섞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대표적인데요 구름 속에는 수백 나노에서 수십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를 갖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고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개수로 치면 세제곱 센티미터의 천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부피로 따지면 전체 구름 부피의 1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빽빽한 밀도로 알갱이들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 빛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은 미산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빨주노초파남보를 고르게 산란시킵니다 약간 각도를 계속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다가 산란되고 산란되고 산란되다가 우리가 측면에서 구름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산란되는 빛들은 사실 온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 미산란의 특징은 파장에 따른 의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빨주노초파남보를 동시에 고르게 퍼뜨립니다 고르게 퍼뜨리니까 고르게 섞이고 따라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인지가 됩니다 이게 한림대학교 정문인데요 한림대학교 정문이 여기 있고요 제가 구름이 굉장히 많은 날 나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일단 구름이 얇으면 어둡게 보입니다 빛이 많이 산란이 안 되고요 구름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는 두꺼운 그런 구름은 아주 밝게 보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이 겨울에 눈이 쌓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도로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햇빛을 빛을 주변에 조명이나 빛을 눈송이들이 반사를 시키면서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다가 눈이 도로를 완전히 덮고 쌓여가기 시작하면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반사시키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태양빛이 지나가는데 얇은 구름은 방향을 꺾어서 산란시키는 입자의 숫자가 작은 거고요 두꺼운 구름은 그만큼 측면으로 산란시키는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두꺼운 구름은 훨씬 밝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다른 구름의 그림자 속에 있는 구름은 또 어둡게 보이게 되고요 이런 미산란은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응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반도체 생산라인에 있는 클린룸인데요 클린룸 이 클린룸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당 몇 개의 먼지가 있는지로 클린룸의 등급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먼지의 개수를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저를 고정시켜 놓고요 그럼 입자들이 막 떠다니면서 레이저의 빔 패스에 들어가는 입자는 미산란을 일으키면서 사방으로 빛을 퍼뜨리는 거죠 그 퍼지는 빛을 적당한 광학계를 이용해서 검출기로 모으게 되면 입자가 하나 지나갈 때마다 빛이 번쩍거리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미터에 몇 개 정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산란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색깔이 변하는 산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녹색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수소원자는 잘 아시니까 수소원자를 보시면 예를 들어 N이 1인 상태 N이 2인 상태 N이 3인 상태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쭉 배열해 있고요 에너지 준위 사이의 트랜지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일머 계열 라이만 계열 등등의 다양한 빛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분자는 원자에 비하면 한 100배 이상 복잡해집니다 왜냐 분자에는 원자가 가지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빛들은 보통 가시광선에서 자외선대역이니까 한 10에 14승에서 17승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런데 분자에는 분자의 진동에 따르는 고유진동수들이 있습니다 분자가 진동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자의 진동에 따른 고유진동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 10에 11승에서 13승 헤르츠니까 적외선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자는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하면서 이건 역시 에너지 준위를 만들기 때문에 회전에 따르는 고유진동수는 10에 9승에서 10승 정도의 마이크로파 대역의 빛에 반응을 하고 이런 빛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원자의 세계에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만 양자화 되어 있지만 분자로 넘어가게 되면 진동에너지도 양자화 되어 있고 회전에너지도 양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다 에너지 준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대충 그려보게 되면 여기 있는 그룹은 예를 들어 수사원자의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자의 준위에 대해서 진동에너지 준위나 회전에너지 준위가 잔뜩 겹쳐있지는 않지만 아주 촘촘하게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이 되면서 빛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수사원자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사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을 가시광선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발머계열인데요 몇 개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 물을 기체로 만들어서 수증기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게 되면 물 분자의 회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흡수 스펙트럼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방금 보여드린 분자 자체의 진동에너지 준위 그리고 회전에너지 준위 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자의 진동은 분자의 진동은 입사되는 빛의 색깔을 바꾸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소위 라만산란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입사되는 빛이 분자 진동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람이 인도의 과학자였던 그 산드라 세카라 라만 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양반은 1920년대 실험을 집중적으로 해서 30년의 노벨 물리학상을 아시아 최초 비백인 최초로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보여줬던 분자는 이건데요 이것은 탄소 하나의 염소가 사면체를 형성하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염화탄소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몸이 안 좋은 건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진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 분자 진동은 얘네들의 중첩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 진동하는 모습을 기본 진동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네 개의 진동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진동 모드가 입사되는 빛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만이 1928년에 영국의 네이처라는 지금 그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저널에다가 아주 짧은 레터 형태의 논문을 두고 했는데 제목이 뉴 타입 오브 세컨더리 레데이션 이 당시까지는 레일레이 산란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일레이 산란 그런데 이 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일레이 산란 말고 색깔이 바뀌는 산란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네이처지에 투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액체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색깔이 바뀌는 현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일단 라만산란은 특정 진동수를 가진 빛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고 하게 되면 진동수가 10에 15승 헤르츠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라만 같은 경우에는 굴절 망원경의 렌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햇빛을 집속시켜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대상이 되는 분자가 FM이라는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면 입사되는 빛의 진동수가 이만큼 변조가 됩니다 변조가 돼서 산란하는 빛의 성분에는 이 분자 진동수만큼 증가한 빛의 성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진동수만큼 빠져있는 진동수가 줄어든 빛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분자 진동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충 10에 12승 헤르츠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동수의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 천분의 1 정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천분의 1 이상의 정확도로 진동수의 변화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당시 라마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햇빛을 햇빛을 집속시켜서 시루에 넣는데 보라색을 걸러가지고 넣습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보라색을 쓴 이유는 파장이 제일 짧기 때문에 아까 레일레이 산란과 똑같이 산란 강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집어넣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레일레이 산란 때문에 보라색으로 산란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분자 진동으로 인해서 색깔이 바뀌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쪽이 훨씬 약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라색을 흡수하고 녹색을 통과시키는 필터를 댄다고 하면 강한 레일레이 산란광을 없애버리고 색깔이 바뀐 성분인 라만산란광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시료에 대해서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라만산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네이처에 두고를 해서 논문을 실었고요 실린 이후에 2년 뒤인 193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요 물의 라만산란 스펙트럼인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에는 레이저로 실험을 하니까요 레이저의 진동수가 여기입니다 위치가 여기고 진동수가 바뀌면 레이저의 진동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피크가 생깁니다 산란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동하는 방식이 있고 보시는 이렇게 진동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진동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진동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만 이 물에다가 레이저를 때려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것들을 스펙트럼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진동에 해당되는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입사되는 빛의 색깔을 바꾸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파 제가 지금 이런 고체를 측면에서 두들기면요 주기적으로 두들기면 이건 이제 고정시켜 놓고요 두들기면 이 속에 미약하지만 미라고 소환 소밀파가 생기면서 저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초음파인데요 초음파 그 산모들의 태아를 검사할 때 산모의 배에다가 이제 그 트레스티서라는 압전 소자를 대고 산모의 배를 굉장히 약하게 1초에 100만 번 정도를 두들깁니다 두들기게 되면 산모의 배 속에 배 속에 소밀파가 생기면서 그 압축파가 들어갔다가 태아에 맞고 반사되는 파형을 분석해서 태아의 모습을 우리가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상을 두들겼지만 사실 두들기지 않더라도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 열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상온이라고 하는 섭씨 25도 정도의 열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떠는 게 있는데 떠는 성분 중의 일부가 바로 음파입니다 음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두들기지 않더라도 모든 고체 속에는 음파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존재합니다 분자 진동도 있지만 음파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음파의 속도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기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공기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한 340m 를 진행하고요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때 물속에서의 소리는 초속 1480m 정도를 진행합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헤엄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철을 측면에서 두들기면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한 5,000m 정도가 됩니다 초속 다이아몬드처럼 경도가 높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초속 12,000m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소리파와 마찬가지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떠는 종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고체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파의 속도는 보통 종파 속도의 대략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최근에 대한민국 동남부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지진파를 분석할 때 지진파의 땅이 흔들리는 파동이죠 P파가 바로 종파에 해당이 되고요 S파가 횡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음파가 존재하면 걔네가 왜 어떤 방식으로 입사되는 빛의 색깔을 바꾸느냐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액체 내지는 고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음파라고 하는 것은 소밀파이자 압축파이기 때문에 눌린 부분이 있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밀도가 성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파가 진행할 때 제가 음파의 순간사진을 찰칵 찍는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순간사진을 찍게 되면 밀도가 높은 부분을 제가 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높은 지역은 굴절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지역은 굴절율이 작습니다 따라서 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굴절율이 높고 낮고 높고 낮은 주기적인 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굴절율에 차이가 있으면 빛은 반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 여기 유리가 있을 때 제가 유리에다가 레이저 빔을 쏘게 되면 표면에서 한 4% 정도가 반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파가 소밀파를 만들면 밀도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빛을 넣어주게 되면 밀도 차이가 나는 곳에서 빛은 약하게라도 반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빛이 강화돼서 보강간섭을 일으키면서 눈에 보일 것인가 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광선과 두 번째 광선의 경로 차이랑 관련됩니다 경로 차이 얘도 지금 동일한 파장이니까요 그래서 쭉 입사가 돼서 얘가 경험하는 경로와 두 번째 빛이 경험하는 경로 사이에 경로 차이가 이만큼 있는데 V자로 이만큼 있는데 이 경로 차이가 제가 지금 넣어주는 빛의 파장에 정수배가 되면 보강간섭입니다 따라서 정수배가 되는 방향으로 강하게 산란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음파가 만든 밀도의 주기적인 변화가 특정 방향으로 산란광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파란색이 들어가면 파란색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유리에다가 빨간색 레이저를 써주면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색깔이 바뀌지 않는 거죠 이 상태로는 색깔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지금의 이 상황은 음파에 대해서 제가 순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실제 음파는 진행을 하거든요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죠 움직입니다 즉 제게 산란광을 보내는 이 밀도의 주기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음파가 저한테 다가오든지 반대로 멀어지는 겁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빛에 대해서 광원의 빛을 보내는 광원의 역할을 하는 층들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는 도플러 역과가 생깁니다 도플러 역과 아시는 것처럼 광원이 빛을 내는 광원이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지고요 반대편으로는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가 줄어듭니다 즉 빛을 보관간섭을 통해서 산란광을 만들어내는 얘네들이 음파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다가오게 되면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성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음파의 진동수가 사실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 거죠 사람의 가청지파수보다 훨씬 높은 건데 여하튼 음파의 진동수가 10의 9승에서 10승 헤르츠 정도가 됩니다 쏴주는 가시광선의 진동수는 10의 15승인데 음파에 의해서 바뀌는 정도가 10의 9승이나 10승이니까 실제 가시광선 진동수의 10만 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정도 바뀌는 작은 성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정도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측정 방법 그런 분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속에 존재하는 음파의 존재로 인해서 색깔이 바뀌는 산란이 일어나는데 그 산란의 이름을 과학자 이름입니다 브릴루안의 이름을 따서 브릴루안 산란 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 분자진동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남한 산란이고요 물질 속에 존재하는 음파의 진행에 의해서 색깔이 약간 바뀌면 브릴루안 산란 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광기를 가지고 최소 가시광선 진동수의 천분의 1이나 백만분의 1 정도 분해할 수 있는 분광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분광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단 시료가 있고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시료에다가 레이저를 쏴주고요 얘가 사방으로 퍼뜨리는 산란광을 모아서 특정 방향으로 분광기에 입사시키면 이게 프리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회자격자입니다 회자격자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맞으면 빛이 퍼집니다 퍼지면서 이쪽에 있는 검출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레이저의 진동수 위치에 대해서 라만살라는 한 천분의 1 정도 바뀌는 거고요 브릴루안살라는 한 백만분의 1 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측정할 때는 분광기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광기는 프리즘이 있죠 프리즘이 있는데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빛을 퍼트리는 정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세세하게 나눠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부족해서 프라운호퍼라는 독일 과학자가 발명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회자격자라고 하는 분광기입니다 프라운호퍼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에서 선들이 검정색으로 빠져있는 흡수선들이 오백 몇 시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자격자라는 것을 발명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를 압니다 즉 별이 있고 별의 주변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층이 있을 때 그 대기층은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 대기층의 차가운 원자나 분자들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역이 되면서 해당되는 특정 빛만을 빼내기 때문에 다양한 흡수선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인데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원자에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에 딱 맞는 것만 흡수가 되고 다른 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특정 색깔 특정 파장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선의 파장 위치에 대해서 어떤 분자나 어떤 원자들이 대행이 되는가 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고요 프라운호퍼 시대 때는 570개 정도가 발견이 됐지만 그 뒤에 수만 수십만 개 흡수선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실험은 이 상황은 연속 스펙트럼을 내는 태양이 있고 혹은 광원이 있고 차가운 기체가 있어서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는 과정에서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특정 에너지 준위에 해당되는 빛만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흡수선으로 보이는 건데 만약에 이 차가운 기체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잔뜩 줘서 스스로 발광하게 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됐다가 떨어지면서 이 준위에 맞는 빛들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파장들과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발광 스펙트럼의 파장들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고 이를 통해서 어떤 물질에서 특히 기체에서 나오는 흡수 발광 선 스펙트럼이 원자의 지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가 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온다는 거죠 주기일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시광선 때역에서 해당되는 원소가 되는 선 스펙트럼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것들로 저희가 주기일표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 스펙트럼의 종류만 알면 어떤 원소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회자격자는 어떤 판에다가 홈을 새기는 겁니다 홈을 새기는데 1mm 내에 500개 1000개 2000개 정도를 새깁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것은 두 종류인데요 1mm에 500개짜리가 있고 1000개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을 새기게 되면 각각의 홈은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 산란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빛을 입사되는 빛이 홈을 통과하면서 구면파 형태로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빛들을 제가 특정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그쪽 방향으로 보관 간섭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주요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홈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홈은 빛을 퍼뜨리는 건데 제가 특정 각도 방향으로 이 광선들을 보게 되면 보관 간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쪽 광선과 이쪽 광선 사이에 경로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입사되는 것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 경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보게 되면 출발점인 여기랑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경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1번과 2번 광선의 경로 차이는 이쪽 노란색에서 이쪽 노란색을 뺀 그 차이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로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보관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한 빛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색깔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보관 간섭을 보이게 되면 파란색이 보관 간섭을 보이는 방향은 당연히 다릅니다 경로 차이는 똑같은데 이게 빨간색에 대해서는 보관이라고 하면 파란색에 대해서는 상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로 보관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격자에다가 섞여있는 빛을 넣어주게 되면 일단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는 그냥 그대로 흰색인데 꺾이는 방향 쪽으로는 빨주노초파남부로 갈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색깔별로 보관 간섭을 일으키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빛을 무지개 색깔로 우리가 퍼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실험을 몇 개 해봤는데요 CD 컴팩트 디스크 이거 회전 격자입니다 밀리미터에 한 6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CD에다가 제가 라이터를 담배는 피지 않지만 라이터를 구했습니다 라이터를 구해서 구멍에 놓게 되면 이 빛이 이 트랙을 막고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걸로 실험을 한 건데요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회전 격자를 놓고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놓기 전이고요 일상적인 제 연구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카메라 렌즈에다가 격자를 끼고 보게 되면 사이드로 이렇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빛들이 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마도 밀리미터에 500개짜리를 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밀리미터에 1000개짜리를 들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랑 같이 실험을 해보시죠 이거는 LED입니다 LED를 제가 켜고 여러분들과 굉장히 작은데 저는 아주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아마도 가운데 분들은 그게 안 보이실 텐데요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회절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무지개 색깔이 양쪽으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쪽도 보이시죠 제 각도를 틀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무지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것도 밀리미터에 1000개짜리가 새겨져 있는 거라서요 이걸 이렇게 놓고 빛을 특정 방향으로 무지개 색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고 계신 이걸 가지고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놓고 조명을 보실 때 직접 보시면 안 되고요 회절 패턴은 사이드 각도를 가지고 퍼지는 거기 때문에 놓고 약간 트셔야 됩니다 틀어가지고 조명을 보게 되면 조명빛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정 각도로 무지개 색깔로 변합니다 약간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각도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무지개 색깔로 조명빛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거 집에 가서 아이폰이나 휴대폰에 카메라 렌즈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차이는요 밀리미터당 개수가 클수록 무지개 색깔을 퍼트리는 각도가 훨씬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500개는 약간 좁은 각도로 색깔을 만들어내고 1000개는 훨씬 더 넓은 각도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실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제가 좀 많이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시류가 있고 레이저를 때리고 회절격자를 여기 놓게 되면 레이저의 빛이 예를 들어 녹색이다 녹색이면 시류에 맞고 녹색으로 산란되는 레일레이 산란광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분자진동에 의해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절격자를 통과하면서 여기는 지금 무지개 색깔이 다 있지만 녹색이 제일 강하고요 사이드 쪽에 희미하게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약간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회절격자가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분해된 빛을 CCD 같은 검출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사이드로 나오는 빛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백만분의 일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음파에 의해서 색깔이 바뀌는 브릴루안산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쪽에 반사율이 99%인 거울이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 반사율이 99%인 거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왼쪽에서 빛을 넣어주게 되면 저 빛은 몇 프로가 통과될 것인가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질문하면 대부분 0.1% 곱하기 1%니까 만 분의 일만 통과가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답변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거울 두 개가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통과하는 특정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100% 통과하는 그거를 분관계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파장이 사실 기타출 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거울 사이에서 반파장으로 걸쳐 있거나 반파장의 두 배 반파장의 세 배로 걸쳐 있는 이런 빛들은 이쪽으로 100% 통과합니다 일종의 레저런스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특정 파장들이 100% 통과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것을 분관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100% 통과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히 광선으로 취급하면 0.01%만 통과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쏴주면 여기서 반사가 되고요 통과되고 여기서도 통과되고 반사되고 통과되고 반사되고 이런 과정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사되는 쪽이나 투과되는 쪽이나 전기장의 개수가 무한계가 오는 거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서 더하고 이쪽을 전부 다 모아서 더하게 되면 투과되는 쪽은 100% 보강한 섬 반사되는 쪽은 100%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파장들이 있는데요 그 파장들이 바로 이런 파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즉 통과되는 파장들은 거울 간격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을 약간 바꾸면 간격을 조금 바꾸면 통과되는 파장이 약간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울을 조금 더 바꾸게 되면 통과되는 파장이 또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100% 통과되는 파장을 거울 사이의 간격을 튜닝해서 조절을 해서 이쪽 파장을 조절해주게 되면 입사되는 빛의 다양한 파장 성분들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스펙트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프랑스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파브리 페롯 간섭계의 원리입니다 이쪽 데이터를 보시면 이쪽이 파장이고요 투과도인데 특정 파장들만 통과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바꿔서 이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입사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분해능이 빛의 진동수에 비해서 한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시간이 이것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라만산란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 이용하느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지문입니다 흡수 발광 스펙트럼을 알면 어떤 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진동을 포함하는 라만산란 신호는 분자의 지문입니다 모든 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라만산란 신호를 통해서 분자의 진동수만 확인을 하면 어떤 분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노물질 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탄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탄소나노튜브 그라파이트 한 층을 떼내면 그라핀이 되는 거죠 플러린 다이아몬드 중에서 이런 나노물질들은 예를 들어 몇 층에 있는지 그리고 탄소나노튜브의 직경은 얼마인지 이게 한 층인지 여러 층인지 등등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자 진동수가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분자 진동수를 라만산란으로 측정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탄소나노튜브의 직경 몇 개의 층에 있는지 등등을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물질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체 조직 속에 있는 특정한 단백질이나 특정한 사이드 그룹 등의 분자단의 진동주파수를 라만으로 확인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손가락의 피부인지 해멘질의 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약입니다 약 알약인데 알약에 대해서 라만신호를 다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아스피린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세타미노펜이 있고 카페인이 들어있고 하는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약품 공정이라든가 소기화학 생산 공정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범죄수사 연구하는 팀에서는 코카인 같은 분자의 진동 모드를 테이블로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의 들여온 약품 속에 예를 들어 코카인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80년대 초에 영국의 한 미술분 수집가가 시골마을에서 이런 그림을 샀습니다 싼 가격으로 샀겠죠 그런데 얘를 가만히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의 그림이랑 굉장히 톤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 그림이 라파엘의 작품인가 내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수집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림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미량의 알료를 과학자에 맡겨서 라만 신호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라만 신호가 르네상스 시대에 활용됐던 알료랑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라파엘의 작품인지는 확실하진 않아도 최소한 16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라는 것은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술품의 진입한 별에도 라만산란 이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릴루안산란 인데요 이 브릴루안산란은 음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파의 속도에 따라서 진동수가 색깔이 바뀌는 거니까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속에서 헤엄을 치고 싶겠죠 헤엄치면서 옆에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헤엄치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싶을 텐데 술 속에서 헤엄치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속도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각종 술에 대해서 브릴루안산란 실험을 하면 음파의 속도를 전부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 데이터인데요 이쪽은 물이고요 이쪽은 100% 에탄올입니다 알코올 그리고 여기 있는 커브는 에탄올의 비중을 바꿔가면서 그 혼합물의 음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 같은 경우에는 1480m 정도인데요 초속 에탄올은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에탄올을 섞게 되면 점점 음속도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물분자도 그렇고 에탄올도 그렇고 수소결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요 액체 속에서 순간적으로 수소결합을 통해서 덩어리가 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석들에 의하면 이 정도의 함량에서 수소결합에 따라서 생기는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속도도 덩달아 커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순수한 물과 에탄올 혼합영액 말고 가게에 가서 술을 한 열몇 종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걔네들에 대해서 불일환살란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술에 대해서도 거의 똑같은 경향성이 얻어졌는데 단지 과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주는 이런 경향성에서 좀 벗어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 학부생들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학술지의 결과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미줄에 대해서도 음파의 속도를 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그룹이 실험을 한 건데 야외에 걸려있는 거미줄에서 거미를 자기 집에서 내쫓고 거미줄만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각 위치별로 불일환살란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미줄이 만나는 곳은 약간 음속도가 높아서 음속도가 높다는 것은 세기가 좀 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션 만나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들은 음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강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도 브릴로환살란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태양의 코로나의 이동속도가 대충 고체 속의 음파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가오게 되면 태양의 청색 편의가 생기는 거고요 코로나가 멀어지게 되면 적색 편의가 생기는 건데 이 정도의 음속도로 진동수가 바뀌는 것은 브릴로환살란으로 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파브리페롯 간섭계를 이용해서 코로나의 위치별로 청색 편의 적색 편의의 정량적인 분포를 파브리페롯 간섭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외계 행성의 기상도 우리가 재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인데 63광년 떨어져 있는 목성형 행성입니다 굉장히 큰 행성이고요 이 행성이 태양과 수성 사이포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계 태양이 있다고 하면 그 앞을 이 거대한 행성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의 조성력 때문에 이 목성형 행성의 면이 태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처럼요 달은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면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행성도 태양의 항상 똑같은 면을 보여주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은 엄청나게 뜨겁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쪽 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갑겠죠 그래서 이 행성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대기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의 대기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만들어지고 반대편은 적색 편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얘네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쭉 찍어서 이 적색 편의, 청색 편의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부는 바람은 지구의 음파의 속도, 음속도, 소리의 속도의 7배인 마하 7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청색 편의,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기상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게 지금의 테크닉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라만산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현재는 외계 행성에 있을 때 행성의 얇은 대기층을 통과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행성의 대기 속에 수증기가 있다 뭐 나트륨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런 흡수선이 별로 없는 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되는 빛에 대해서 분자 진동을 통해서 라만산란으로 색깔이 약간 바뀌는 빛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빛들이 섞이면 행성의 반사율을 표현하는 알베도가 조금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빛이 행성의 대기층의 공기분자들을 통해서 공기분자들이 내놓는 공기분자들이 가지는 진동수만큼 변조가 되게 되면 외계 행성의 알베도가 변화가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대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기초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태양계 내 행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계 행성까지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아마 브릴로안산란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예가 될 텐데요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줄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얘를 튕겼을 때 두들겼을 때 특정한 파장들을 가진 진동모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 진동모드에 의해서 어떤 색조의 음악이 구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차원에 줄이고 2차원의 북을 두들릴 때에도 북의 면적이나 반지름에 따라서 어떤 진동모드들이 허용이 되고 걔네들이 어떤 색조의 북의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때는 구슬이 됩니다 구슬 그리고 이런 구슬들도 특정한 진동모드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슬이 적당한 크기가 있을 때 걔를 우리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충격을 주게 되면 특정한 진동모드들로 진동을 하고 그게 가청주파수 내에 들어오면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싱가폴 그룹인데요 2000년대 초에 나노구슬에 대해서 이 나노구슬이 가지는 특정한 진동방식들이 있는데 그 진동방식들에 의해서 레이저 빔의 색깔이 약간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구슬을 놓고 레이저를 때리게 되면 레이저의 진동수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만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빛의 파장들을 분석해서 최초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런 나노구슬들이 있을 때 어떤 진동모드로 걔네가 떨 것이다 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예측이 돼 있었는데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동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전월에 보고를 했었고요 이게 사이언스지의 나노구슬의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비록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지만 우리가 기타줄을 튕기는 거나 북을 두들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3차원의 구슬도 특정한 진동모드로 진동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그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게 만약에 가청주파수대에 있었다면 음악으로 당연히 들렸을 거기 때문에 나노구슬의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이 나노구슬의 진동은 우리가 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진동시키는 건 딱 하나죠 지진입니다 지진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진도 9정도의 지진이 형성되면 그때 지구가 떠는데 지구가 떠는 방식이거든요 지구도 9이기 때문에 지구가 진동하는 방식은 정확히 수백 나노미터의 구슬이 진동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단지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아주 저주파수의 진동수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구슬의 진동과 지구가 거대한 지진을 만났을 때 스스로 진동하는 방식은 완벽히 똑같고 이 주파수는 브릴로안산란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고요 지구의 진동은 지진계로 당연히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아마 소개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물리학자들은 극한 조건화해서 실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물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극한 조건인데요 진공 같은 경우는 유럽 강입자 가속기 속의 압력이 우주공간의 압력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압비에서 10에 마이너스 13승 이하가 되겠고요 저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게 10만 분의 36 켈빈이지만 요즘에는 100만 분의 1 켈빈 정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압력 실험하게 되면 대기압이 한 760만 배 정도 지구 4개의 압력이 2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가속기 내에서 실험을 했을 때 온도라는 게 결국은 입자들의 속도거든요 속도 속도를 측정해서 섭씨 4조도 정도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실험도 비슷한 건데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물질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물질이 느끼는 압력이 한 대기압의 50만 배까지 올라갑니다 50만 배 그래서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때려서 산란되는 남한 산란광이나 브릴로한 산란광을 측정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물질이 극한의 압력 조건 하에서 어떤 성질의 변화를 겪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건너뛰고요 그 맞추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빛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것만 말씀드리죠 같은 맥락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게 되면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파란 하늘도 그냥 아름답다 해서 저게 저래서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책입니다 책 어떤 책인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의 공통점 답이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추는 분께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넘기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가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이 제 마음이 드는 사진인데요 어느 분이 먼저 소름드셨나 제가 모르겠는데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늘이 보인다 그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답이라서 노을이 그것도 좀 예 예 살라연상 그건 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예 예 그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요 그냥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미살란 또 없나요 이게 답이 의외로 쉽거든요 의외로 아름답다 구름이 있다 구름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늘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하늘이 포인트면서 하늘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속양 아닙니다 속양 아닙니다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산이 보인다 근데 그게 힌트는 힌트예요 산이 보인다가 힌트인데 아 거의 답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 제가 찍은 건 맞죠 그러니까 가지고 왔죠 선생님 답이 거의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방향 같은 장소예요 지금 보여드린 수십 장의 사진이 같은 산 위에 있는 하늘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즉 저희 아파트 17층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 장면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늘이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채롭게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1년 내내 찍은 사진을 몇십 장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조금 이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좋은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강학의 한 분야로서 천체분강학 조금 전에 슬라이드로도 한번 외계 행성의 기상학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미국 나사에서 케플러 프로젝트인가 이런 거 진행하면서 외계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그런 작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주요한 수단이 분강학인 것 천체분강학을 응용하는 그런 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외계의 행성을 찾는 외계 항성의 빛이라는 게 굉장히 희미하고 약할 텐데 그런 데서 이렇게 말하자면 행성의 거리와 이런 주기 공전주기 또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암석으로 이러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빛으로부터 나오는 게 상당히 경이롭고 와서 어떤 방법일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듣고 싶습니다 케플러 위성이 하는 방법은 사실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케플러 위성은 외계 항성이 있고 그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 지나갈 때 0.00 몇 프로든지 빛이 약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게 주기적으로 바뀌면 저기는 외계 행성이 있다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개의 항성을 추적하면서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성이 있다 없다로 판정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천 개의 후보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행성이 있다고 판정된 게 한 천몇백 개 정도 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분과학은 좀 다른 게 사실 외계 행성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행성도 눈에 엄청나게 작은 건데 얇은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저런 식의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외계 행성 중에서도 목성이나 그 이상으로 큰 행성들의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들 그런 빛들에 대해서 주로 지금 분석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항성만을 측정하면 항성의 흡수 스펙트럼들이 나올 거고요 행성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흡수 스펙트럼들만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행성의 대기에 어떤 성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도플러 효과 등등을 검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행성에 부는 바람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앞뒤로 돌면 사실은 항성은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거의 움직이지는 않지만 행성에 의해서 약간 움직입니다 약간 사실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두 개의 물체에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서로 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성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항성은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행성이 지나갈 때 그쪽으로 약간 끌립니다 끌리는데 그 끌리는 게 초속 5미터 10미터 정도의 속도로 끌리거든요 그러면 항성에서 우리한테 오는 빛이 그 항성이 그 별이 행성이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쪽으로 항성이 끌리게 되면 그 빛에 굉장히 미약한 도플러 효과가 생겨요 초속 몇 미터 한 10미터 정도 약한 속도에 대해서도 도플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플러 효과를 추적해서 저기에 행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기도 알 수가 있고 등도 여러 가지 물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이 먼저 네 레이저는요 그게 50년대 원래는 가시광선 말고 마이크로파였나요 레이저라고 해서 다른 전자기 파동에 대한 레이저와 거의 같은 식으로 발진하는 장치가 나왔고요 그 뒤에 60년대에 들어서서 최초로 가시광선 레이저 루비 레이저인데요 루비 레이저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기본적인 구조는 거울 두 개가 있고요 거울 두 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거울과 비슷한 겁니다 두 개가 있고 안쪽에 레이저를 발진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는데 그 물질은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거울 사이에서 빛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가운데 있는 매질이 레이저 빔을 증폭시키는 건데요 증폭시키는 원인은 이게 아인슈타인이 또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빛이 에너지 주니와 작용하는 것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광자를 흡수해서 올리는 과정이 있고요 올라간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이 있고 이미 올라가 있는 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그 에너지 주니에 딱 맞는 다른 빛이 들어오면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얘가 떨어뜨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극 방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이 원자가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그 원자의 전자를 내리면서 빛을 하나 더 보태는 거죠 이게 메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저에는 에너지를 잔뜩 줘가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거기 레이저를 구성하는 안에 그 매질의 원자들을 전부 다 위로 올려놓습니다 즉 여기 상태로 올려놓는 거죠 들뜨게 한 다음에 그 들뜬 상태에서 광자가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폭을 하면서 레이저 빔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증폭된 빛들은 전부 다 특성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서 굉장히 강하고 집성력이 있고 그 다음 직진하는 성질을 가진 레이저 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험 그 도구에서 미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빛의 반사라든지 미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미러의 반사물질을 지극히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고칠을 텐데요 그 반사물질 자체도 입자로 발라진 거니까 빛이 거기에 맞으면 빛의 파장만큼은 그 물질이 우들두들 해가지고 그 정확한 파장이 꺾이거나 모르는 걸 관측하기 어려울 텐데 그 오차만 하더라도 실험의 오류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빛의 파장이 500나노미터 정도고요 500나노미터면 원자가 한 수천 개 배열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르면 원자 수준의 거칠기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의 테크닉은 특히 이제 중력파 그때 검출했던 때 사용됐던 거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원자 수준으로 고르게 그거를 이제 거칠기를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울도 거칠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비하면 그거는 굉장히 미약할 정도로 작은 수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음파 속도가 고체에서 더 빠르다라고 왜 그런지 궁금해요 아 그게 결국은 그 복원력 같은 건데요 고체는 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걔를 제가 흔들면은 탁 치면은 걔를 확 변했다가 빨리 복원이 됩니다 이게 복원력이 클수록 지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압축시키면은 워낙 성기기 때문에 진동하는 그 복원력이 느리고요 그래서 기체는 보통 수백 미터 퍼 세크 액체는 천에서 이천 미터 퍼 세크 다이아몬드는 만 이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까 그 달의 계기월식 부분 페이지를 보면서 예예예예예 지구하고 달 페이지를 보면 지구에서 달로 빛이 가면서 휘어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해 주실 때 지구의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그 빛이 산란이 되면서 빛이 꺾여서 휘어진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구와 같지 않은 대기가 없는 행성에서는 저 꺾임이 없어지는 건지 없어집니다 지금 대기가 있으면 이쪽은 희박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굴절율이 작고요 이쪽은 굴절율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에서 물로 레이저를 쏘면은 물 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여기를 지나갈 때 굴절율이 큰 쪽으로 계속 꺾여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나가죠 제가 과장해서 그리긴 하지만요 이렇게 꺾여나갑니다 공기가 없으면 꺾이지가 않는 거죠 궁금한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빛이 직진을 할 때 어떤 물체가 있으면 살짝 꺾여서 계기월식 그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꼭 지구가 아니더라도 대기가 없는 무거운 물체면은 빛이 꺾여서 보이지 않아요? 그거랑 다른 얘기인 거죠 이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굴절률의 변화 때문에 빛이 꺾여나가는 거고요 이 효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무거운 물질량 주변의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진행하는 건데요 그 효과는 태양이나 블랙코나 이런 커다란 물체들에서는 쉽게 확인이 되지만 지구 정도의 작은 물체에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산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굴절입니다 굴절 굴절의 차이가 큰 거지 저게 지구냐 블랙홀이 아니고 지구냐 태양만 되더라도 저 불곡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양만 보더라도 태양 같은 경우는 대기층이 바깥쪽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희박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굴절이 되는 것은 생각할 수가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거고요 태양은 오히려 자기의 질량으로 주변의 공간을 휘어서 태양의 뒤에 있던 빛이 지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휘어서 오는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레이저를 에너지 열 를 바꿔가지고 요즘 뭐라고 할까 무기를 광선으로써 군함에서 군함으로 쏴가지고 격침을 시킨다는 제가 저기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군사기술은 보통 논문이나 이런 걸로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그걸 그대로 액면으로 믿기는 쉽지는 않은데 레이저로 핵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 그러니까 실효를 핵융합 대상에 대한 물체를 놓고 레이저의 파워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똑같이 예를 들어 천줄이라고 해도 천줄의 에너지를 몇 초에 가두는가라는 게 사실 파워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펨토초 레이저라고 하면 10에 마이너스 15승 초에 펄스를 만드는 건데요 그 정도 짧은 펄스에다가 천줄을 넣으면 파워로 치면 엄청난 파워 페타와트 이상이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핵융합 대상이 되는 물질을 쏘면 핵융합 반응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서 약간의 개인이 생겼다는 것들이 몇 년 전에 이미 논문을 통해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레이저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하고 거기서 에너지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성의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일단 파워 측면에서는 핵융합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또 저기에서 하려면 고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레이저를 만들려면 고전력 아 그게 레이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제가 지금 쓰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의 레이저도 있고 CD 읽는 DVD 읽는 그런 레이저도 있겠고요 그런 것은 파워가 밀리와트 파워로 치면 밀리와트도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거대한 강철을 절단하는 CO2 레이저의 파워가 굉장히 높죠 강철을 절단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무기라든가 핵융합에 쓰이는 것들은 그 파워가 이런 범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 좀 아까 객가제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눈이 많이 발달하면 바닷속에서 훨씬 살기가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잘 모르는데 책에서 읽은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평광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먹이나 아니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지나갈 때 물속을 통과하면서 걔네들을 거치고 평광이 변조되는 걸 딱 감지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에서는 개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몸이 굉장히 화려하대요 아주 화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의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다양한 파장대로 봐야지만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짝을 찾을 때도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먹이 찾을 때나 천적을 피할 때 유리하고 상대의 짝을 찾을 때도 유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곤충이나 새도 자외선을 보거든요 그런 곤충이나 새가 보는 세상과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정말 많이 다르겠죠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상상은 못하지만요 눈을 찡그리고 광원을 보게 되면 빛이 이렇게 퍼져 보이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지 그게 이제 지금 찡그리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손과 사이를 이렇게 아주 좁게 하고 보는 효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회절 현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즉 아주 예를 들어 손과 손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칼과 칼을 아주 좁게 맞대가지고 간격을 빛의 파장 정도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빛의 파동성이 좀 거기서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틈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애 돌아가는 파들이 많이 생기면서 걔네들이 만드는 간선무늬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절 현상 때문에 지금 그렇게 퍼져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마지막 질문을 받았고 그럼 끝낼까요 빛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생성된 빛은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건가요 빛이 생성되는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게 했는데 핵심은 전하의 가속운동입니다 전하가 가속된다는 것은 사실 가속기들에서 그렇게 빛을 만드는데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가속운동이고요 그리고 그냥 선형으로 가속시키는 것도 가속운동입니다 이렇게 가속시키면 선형 가속기가 되고 돌리면 원형 가속기가 되는 거죠 전하가 가속운동을 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가 전자기 파동의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중간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우주 끝까지 그냥 그대로 날아갑니다 다른 것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빛, 알, 광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끝까지요 그 방금 질문에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번 강연은 아닌데 다른 강연,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님께서 김상욱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그 체렌코프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체렌코프 방사선이 왜 푸른색을 띄는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나 아니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라도 제가 지금 갑자기 자세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요 조금 이따 김상욱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여름, 겨울에 따라서 하늘의 색과 노을의 색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면 통과되는 경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미세먼지 분포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분자, 빛의 경로나 하늘에 떠 있는 부유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하늘의 색깔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한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가을이겠죠 미세먼지도 없고 완전히 공기분자들이 만들어내는 레일리살란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문이 없으면요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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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